이 게임은 카드의 커지가 지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당신은 죽었습니다. You are slain. 죽으면 다시 한다. 우리 강타 뭐하냐고. 와연 포션. 천둥.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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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뭐? 컴 피 피 컴 컴 컴 컴 컴 컴 컴 컴 딱 댐 딱 댐턴 정킬 피피 아이 잘못 눌렀네 화요일 먹자 아 아 아 그 뭐 땅에 있는게 뭐 얼마나 좋은거겠어 아이고 오우씨 뭐? 컴 큰일네 큰일네 아니 잠깐만 설마 아휴 킹기가더리 자 시계 찍찍이 와 일골없다 여수 오맨 밑에 있으면 아유 씨 아 뭐 돈 다 썼어 필요 없어 꺼져 꺼져 본다 쿠션 벨트 뭐? 오 오 사 광폭화 다리발굴 눈 눈 오 오 오 오 오 오 뱅 너무 약한데 아니 오졌다 그래도 너무 약한데 아 인공물드 안엄약 부조금 뒤져본다 아 인공물드 불풍기 와 엘리트 안엄약 부조금 이게 엘리트가 아니면 누가 엘리트야 안엄약 부조금 안엄약 부조금 안엄약 부조금 앵욕 빨굴 즐거워 내 무적은 왜 안나오지? 버그인가? 줄건 줘야되지만 목숨은 내다버리는 것 와 무적 무적특무적 아님 미친 개노덥 사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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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홉 수아 고마웡 고마웡 와우 아씨 EMG? EMG 강행 돌파 공유하지 않는다 고통 지우면 안되겠지? 고통이 나를 부른다 고나부 왓슈 고나두 고통파열이니까 연소 빼도 되지 않나? 사신이랑 모어검이 있어야되고 발이 있어야되고 근데 이거 지울만한게 부지갱이 빼먹음 타격은 강화 안 뺏어먹는데 미친 그램린 제물 아 제물 아 당신은 미친 그램린을 배려했으나 그는 너무 빠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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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미드 진짜 주네. 고통 룬피라서 시한부인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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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룬피를 집어라. 룬피는 답을 알고 있다. 당신이 헤매일 때 룬피라미드는 답을 알고 있다. 하얀 렌즈 줌. 과시는 결핍에서 나오고 괜찮아는 안괜찮음에서 나온다. 괜찮지 않음. 괜찮아. 별로 괜찮지 않음. 하얀 룬피를 집어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무렵습니다. 어우 숨막히는 순간 풀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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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x4 똥이나 쳐먹어 포멜타격하나 집어넣을까 개시계에 돌릴 재료인데 광기 어퍼광기 어차피 핸드 털어야되서 파열만 빨리 나오면 되는 대회 쓰레기 게임 털어야될 포션 괜히 먹었나 룬피 고통이라서 딜 누적되는데 빡치네 별류 전부 펫 첨탑은 수빈 막힌다 아 아 쟤 야구공이라서 체력 다 땡겨올 수 없는 것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시원 아하 이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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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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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또 아 열리열림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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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로 태우면 안될거 없잖아 이케바야 폰멜트 하격 중시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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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르르 못참겠다 땅 파열 르르르 못참겠다 땅 파열 땅 파열 이번엔 고통이 안나오네 하나가 나오면 하나가 나오면 하나가 안나오는것 그것이 균형이다 다소 다소 한참 한참 이렇게 다소 도색 그 흙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 지금은 타고에 못쓰는데 보통 나 쓰면 써도 되지 뭐야 힘 꽤 높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죽을 만큼 아프다 빙빙아 난 니 손님이 아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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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턴에 죽이면 되긴 돼 죽어라 뭐? 검 발굴 부채 부채를 상원하지 못한 허리 이거 좋네 돌리고통 돌리고통 어차피 안방 날텐데 개구리는 별피로 풀 듯 와 미친 미친 소리가 절로 나오네 미친 소리가 절로 나오네 목숨좌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래도 불피언 펑 아니 잠깐만 아이씨 암살자 미쳤네 나를 죽이러 온 암살자는 네가 처음이 아니다 아이씨 개 흐접될 뻔했네 그대로 고성 넘기기 했으면 그냥 미션 성공 눌렀을 듯 살려줘 말이 필요없어 나 말이 필요없어 조용히 이케 나를 죽여 변함 뱅 지 이리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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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둠의 봉 뽑아야 되는데 근데 저 파열 터지는 거 왜 터지는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열이 터진 게 아니라 힘 포션이 힘 준 거였네. 파열 터질 이유가 없긴 하지. 파열이 터질 이유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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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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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웠나 죽어 예 비쌍해 아니 결국에 광기 넣어서 터진건가 아니면 광기 넣어서 산건가 그것이 궁금하구만 실패 광기 안 넣었으면 어포사열 잡혀서 풀었을지도 아니면 광기가 있어서 에너지가 남았던 걸지도 진실은 저너머에 칠삿